아 환대성 환대성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서 슬리퍼 신고를 따로 바로 갈아입었습니다 한번 서주실 수 있나요? 네? 포토타임 한번 아 저기 포토타임 있습니까? 네 근데 원래 누굴 찍으려고 여기 오는 거예요? 재성씨요 거짓말이잖아 네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는 어쩔까요? 마스크는 못 벗으시죠? 토끼하니까 토끼 할까요 토끼 이쪽도 시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새해 인사 한번 새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? 새해 인사 새해 인사요? 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사님들도 저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추운데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하로 네 audiencia ро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